지저분한 두피! 약해지는 모발! 위협받는 모발 건강! 그래서 탄생했습니다! 두피! 모발 관리의 신기술! 보드라운 도깨비 샤워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온 16개의 고탄성 브러쉬로 한 번! 강력한 극세스왑으로 또 한 번! 이중으로 씻어주고 이중으로 마사지해주니까 손가락으로 긁어낸 것처럼 상쾌한 세정! 엉킨 모발은 풀어주고 기분 좋은 두피 마사지까지 동시에! 두피 관리의 신기술! 도깨비 샤워기! 어머! 비듬 좀 봐! 머리 감았어? 어? 감았는데? 이제 두피부터 관리하십시오! 브러쉬로 긁어주고 고암물살로 한 번 더 씻어주니까! 머리 감고 난 후 샴푸 찌꺼기와 잔여물까지 싹! 버튼만 누르면 쉽게 틀고 바로 잠그고! 약한 수압도 쭉쭉 꺾게 만드는 도깨비! 두부도 으깨버리고 각종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힘! 브로콜리 사이 숨은 먼지까지 단골에 제거해버리는 강력한 수압! 모공을 꽉 막아버린 미세먼지! 두피 건강을 해치는 피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구석구석 상쾌하게! 여기에! 두피에 해로운 각종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고후기능성 필터! 두피 건강을 위한 비타민 케어까지 한 번에! 딱 한 번 사용으로 느껴지는 확실한 차이! 일반 수돗물을 비타민 수로 바꿔주는 모습!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도깨비 샤워기!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반나절만 지나도 기름기가 줄줄! 지성 두피! 두피관리가 신경쓰이는 분들! 파마나 염색 후 약해진 두피! 모자나 가발을 매일 착용! 두피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 머리 감을 때마다 신경쓰였거든요 근데 이걸 쓰고 나서 머리 감는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이건 써봐야 알아요 그동안 내가 머리를 얼마나 대충 헹궜는지 한 번만 써봐도 안 되니까요 두피 마사지 한 번 받으면 그게 얼만데요 그렇겠다지만 이거 한 번만 써도 혼자 뽑는 거 아닌가요? 나이 드신 분들! 머리 세정도 손쉽게! 긴 머리 안쪽 세정도 깔끔하게! 샤워할 때 사용하면 전신 경락 마사지 효과에! 애원경 관리할 때도 오케이! 믿을 수 있는 품질! 메이드 인 코리아! 호드라운 도깨비 샤워기! 고급스러운 크로미용! 29,800원! 비타민 필터가 추가된 고급형! 39,800원! 지금 선택하세요! 비듬처럼 올라온 두피 각질! 반나절만 지나도 끈적끈적 개기름! 매일 감아도 사라지지 않는 머리냄새! 샴푸를 바꿔도 안 된다면 문제는 세정! 이제 깨끗하게 헹구고 건강하게 세정하세요! 호드라운 도깨비 샤워기! 첫째! 고탄성 브러쉬와 고암물살에 더블 케어! 16개 고탄성 브러쉬로 한 번! 강력한 극세스왑으로 또 한 번! 이중으로 씻어주고 이중으로 마사지해 주니까 손가락으로 긁어낸 것처럼 상쾌한 세정! 엉킨 모발은 풀어주고 기분 좋은 두피 마사지까지 동시에! 두피 건강을 위한 비타민 케어까지 한 번에! 딱 한 번 사용으로 느껴지는 확실한 차이! 둘째! 두피 모발 관리의 신기술! 두부도 으깨버리고 각종 오염물질을 강력하게 밀어내는 힘! 브로콜리 사이 숨은 먼지까지 단골에 제거해버리는 강력한 수화! 모공을 꽉 막아버린 미세먼지! 두피 건강을 해치는 피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구석구석 상쾌하게! 브러쉬로 긁어주고 고암물살로 한 번 더 씻어주니까! 머리 감고 난 후 샴푸 찌꺼기와 잔여물까지 싹! 셋째!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관리! 뭉친 어깨와 발! 브러쉬로 꾹꾹! 전신 경락 마사지! 강력한 수업으로 또 한 번! 매일 아침 샤워하면서 전신 마사지를 동시에! 상쾌한 비타민 샤워를 동시에! 버튼만 누르면 쉽게 틀고 바로 잠그고! 두피에 해로운 각종 오염물질을 걸려주는 고기능성 필터! 두피 건강을 위한 비타민 케어까지 한 번에! 일반 수돗물을 비타민 수로 바꿔주는 모습!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도깨비 샤워기! 이런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반나절만 지나도 기름기가 줄줄! 지성 두피! 두피 관리가 신경 쓰이는 분들! 파마나 염색 후 약해진 두피! 모자나 가발을 매일 착용! 두피에 땀이 많이 나는 분들! 긴 머리 안쪽 세정도 깔끔하게! 나이 드신 분들! 머리 세정도 손쉽게! 샤워할 때 사용하면 전신 경락 마사지 효과에! 애원경 관리할 때도 오케이! 이중으로 씻어주고 이중으로 마사지 해주니까! 손가락으로 긁어낸 것처럼 상쾌한 세정! 구석구석 깨끗하게! 구석구석 상쾌하게! 믿을 수 있는 품질! 메이드 인 코리아! 호드라운 도깨비 샤워기! 고급스러운 크로미용! 29,800원! 비타민 필터가 추가된 고급형! 39,800원! 두피 관리의 신기술! 도깨비 샤워기! 지금 선택하세요!